반갑습니다 다들 저녁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창 저녁 못 드신 분 배고프실 테고 또 저녁 드신 분 졸리실 텐데 조금만 참아주시고 같이 얘기 좀 나누고 또 질문 토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균형 발전입니다 오늘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방에 살고 계시고 현재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발전이나 또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관심들이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좀 많은 얘기를 오히려 저한테 해주시면 또 여러 가지 제가 또 배우는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보니까 우리 강원도 분도 계시는데 저는 고향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서 자라다가 또 직장은 충청도에서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충남연구원에 또 오랫동안 있었고 또 얼마 전까지 세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와 충청도가 거의 고향과 같은 그런 곳이고 또 현재 또 서울에 또 와 있습니다 고향이 강원도라 보니까 제가 좀 젊었을 때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도가 굉장히 낙후 지역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좀 낙후되어 있고 그래서 이 낙후 지역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 이게 제 평생의 좀 화두이자 좀 굉장히 일종의 사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고향이 강원도 중에서도 강릉인데 최근에 강릉에 가면 커피 산업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어요 전혀 강릉하고 커피하고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강릉에 커피가 된다? 아 이건 또 무슨 현상일까? 뭐 이렇게 굉장히 지역 발전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못 사는 지역은 계속 여전히 좀 어렵거나 여러 가지 발전과 관련된 굉장히 예측 가능한 혹은 또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들 지금 현장에서 활동하시니까 지금 마음속에 내가 몸담고 있는 이 지역의 발전 현안이 무엇인가 어떤 지역은 고속도로일 수도 있고 양평 같으면 지금 고속도로겠죠 또 어떤 지역은 산업단지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지방대학일 수도 있고 각 지역마다 현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현안들이 대부분 지역 발전과 관련된 현안들입니다 그래서 한 번 마음속에 지금 현재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의 가장 중요한 발전 현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듣다가 나중에 같이 질문도 하고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민주연구원에서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단 제가 간단히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토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순서로 제가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개념 정립 그리고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현안과 구조 역대정부 균형발전 정책 그 다음에 앞으로 새로운 시대 어떻게 균형발전 정책을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균형발전이란 게 뭔지 그리고 지역주도 균형발전이란 게 뭔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지역 이 개념 균형이란 개념 발전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떨 때는 균형발전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 민주연구원에서 의뢰받은 제목은 국가균형발전이었어요 그럼 균형발전은 뭐고 국가균형발전은 뭐냐 그 다음 지역이 주도한다는 건 또 뭐냐 국가가 국가균형발전을 왜 지역이 주도하냐 뭐 이런 일들을 또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전에 지역이란 말, 균형이란 말, 발전이란 말부터 먼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발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보죠 자 영어로는 디벨롭먼트고 한문으로는 발전이라고 쓰는데 이 디벨롭먼트는 개발이라고도 쓰이기도 합니다 영어로는 개발이나 발전이나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은 개발하면 조금 좀 뭔가 토목적인 냄새가 좀 나고 발전하면 약간 좀 삶의 질이나 약간 좀 사회경제적인 좀 소프트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영어로는 똑같은 디벨롭먼트고요 도대체 발전이 뭐냐 자 제가 아까 제 고향이 강원도라 그랬는데 강원도가 발전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럼 강원도가 발전했다는 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 그럼 이 발전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있을 겁니다 도대체 지역을 발전한다 지역 발전이란 게 무슨 의미냐 이런 고민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발전을 측정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GRDP라고 GRDP 지역 내 총생산입니다 이것은 GDP를 지역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제 성장을 보라볼 때 각 나라의 국내 총생산 이렇게 해서 GNP 혹은 GDP 이런 걸 하는데 그것과 관련된 걸 지역별로 이렇게 보는 걸 GRDP라고 합니다 보통 이걸 굉장히 많이 쓰죠 이 GRDP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서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울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호남 지역이 이제 굉장히 낮고 역시 강원도 지역이 떨어지죠 그렇지만 울산은 이 GRDP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에서 생산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이죠 일본 같으면 지방소멸위험지수라고 해서 최근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65세 고령인구분에 20대, 30대 여성인구를 나눠서 노인들에 비해서 젊은 여성이 적으면 지역이 소멸한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발전지표로 쓰고 있고요 유럽연합에서는 대체로 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전체 평균의 75% 미만이 되면 낙후 지역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런 발전을 지역의 현재 발전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GNP, GDP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 이게 꼭 정확하냐 혹은 올바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GNP 같은 경우는 경제 쪽만 바라보기 때문에 삶의 질이나 사회적 발전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좀 무시한다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부탄 같은 나라는 행복지수 같은 것들을 또 지표로 쓰기도 하죠 자 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겁니다 발전을 보는 관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경제 성장을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본 이 아마르타 센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세계적인 학자 이분은 발전이란 인간의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 발전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유의 확장이 결국 궁극적인 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발전 국가 발전 지역은 인간이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곳이 발전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즉 단순히 경제 성장이 발전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발전이란 개념은 굉장히 사람마다 다르다 가치마다 다르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은 경제적 발전을 보통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국가균형발전을 관장하는 부서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발전 지표를 크게 이렇게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개발한 건데요 핵심 지표와 부분 지표라고 했는데 핵심 지표를 보도록 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 지역의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는 연평균 인구 증감률 그리고 3개년 재정자립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연평균 인구 증감률 인구가 최근에 늘어나는 지역이 발전하는 지역이다 인구가 최근에 줄어드는 지역은 발전을 못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재정자립도 지역에 세금이 잘 거치고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자립할 재정을 갖춘 지역이 발전한 지역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이제 낙후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는 인구만 가지고 인구 감소지수라는 거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개발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자꾸 말을 길게 하는 이유는 발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이 발전의 수준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이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발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건데 항상 그게 올바르다든가 정의롭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시도들이 있다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발전, 균형발전이나 지역발전을 가늠하거나 규정하는 단 하나의 척도는 없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 발전,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 발전, 어떤 사람들은 문화적 발전을 주장하죠 그래서 발전이 반드시 개량 가능한 수치로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정책을 하려면 정책 당국자가 가시적인 목표를 잡고 국민적 동의나 사후 평가를 위해서는 개량 가능한 목표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60년대 생인데 당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대한민국의 국정 목표가 숫자 3개였습니다 아마 여기 지금 오늘 저랑 같이 수업을 듣는 청년 당원분들은 아마 전혀 모르던 먼 옛날 얘기일 텐데 저희는 초등학교 때 박정희 시대 때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 박정희 시대 때 거의 뭐 초등학교 때부터 거의 그 세뇌 교육을 받았는데 당시 국정 목표가 3가지였습니다 10, 100, 1000, 3가지였어요 10, 100, 1000 10은 10월 유신이에요 100은 뭐겠습니까? 100억불 수출 그 다음에 1000은 국민천불소득 그게 국정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학교에 그걸 이제 암기시키고 뭐 시험해 내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근데 어쨌든 굉장히 단순했죠 수출을 100억하고 국민소득을 천불을 하겠다 아 지금 이제 국민소득이 거의 3만 불치대로 도달했는데 그 당시 이제 국정 목표가 천불소득이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어떤 발전의 목표를 개량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균형이란 말은 좀 더 어려운 얘기인데 균형의 반대말은 불균형입니다 그런데 이 균형은 영어로 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퀄리브럼이란 것도 있습니다 아마 대학 때 경제학 개론을 들으신 분들은 이 퀄리브럼을 균형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건 경제학에서 말하는 균형이고요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는 이 밸런스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 지역과 다른 지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밸런스 즉 조화를 맞추는 것을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한다 이 퀄리브럼을 지역 균형 발전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도대체 그럼 어느 정도가 돼야 균형 발전이냐 도대체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어느 정도 됐으면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뭐 이런 걸 고민해 볼 수가 있겠고 불균형이 심하다면 정말 그게 왜 문제고 어느 정도가 넘어가면 우리가 좀 문제라고 하는가 이런 것들도 좀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가장 쉽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어려운 게 지역입니다 보통 누구나 알기 때문에 지역은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개념을 잡기가 제일 어려운 게 이 지역인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많은 지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존, 에어리어, 디스트릭트, 로컬, 테리토리, 리전 등등 영어로 이 지역이라는 말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역이라고 할 때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굉장히 넓은 지역을 다 지역이라고 할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지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농구 같은 걸 할 때 축구나 농구장 안에서 이렇게 지역 방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때 아주 작은 농구 코트 안에서의 지역서부터 우리 동네, 우리 지역 그 다음에 넓게는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공간을 나타낼 수도 있죠 그래서 공간적 규모로서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면 서울의 강남 지역 한 서울이라는 도시 내에서 강남 지역도 되지만 우리가 전국적으로 호남 지역, 강원 지역, 영동 지역 이렇게 북한 지역, 나중에 동아시아 지역 이렇게 굉장히 큰 것까지 다 이런 지역이라는 공간으로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이라는 말을 할 때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요 도대체 지역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크기의 지역을 얘기하는지를 꼭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충청도 금산이라는 데서 대학이 있기 때문에 금산이라는 데 있었는데 금산은 군입니다. 군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 발전이라고 할 때 금산군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 충청남도 단위로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충청남도와 충청북도와 대전을 합한 충청도 전체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금산을 발전시키는 것과 충청남도를 발전시키는 것과 충청도를 발전시키는 것과 우리가 그럼 지역 균형 발전할 때 도대체 어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다가 초점이 안 맞거나 이야기가 산으로 갈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로 서로 얘기하는 지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이 뭐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거나 정책을 살펴볼 때 이 정책에서의 지역은 어떤 지역을 의미하는가를 반드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지역은 그럼 균형 발전 단위에서 어떻게 보느냐 뭐 이런 건데요 일단 지역은 행정구역이 아닙니다 행정구역하고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행정구역을 지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이 행정구역하고 지역은 다르다는 건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를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 행정구역 자체는 계속 변하니까요 이게 시군 통합이 될 때도 있고 고려시대 때도 바뀌었고 조선시대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반드시 지역이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면 수도권 지역 이러면 수도권이 도대체 어디냐 행정구역으로는 서울, 경기, 인천인데 이게 예를 들면 충청남도 북부지역도 기능적으로는 수도권하고 거의 일치하거든요 그럼 이건 또 뭐냐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남권에서 동남권 상생협력을 할 때 그러면 이 동남권이 어디냐 이게 그럼 행정구역으로 부산, 경남만 의미하는 거냐 이럴 때 이게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은 반드시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 행정구역 단위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통계나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이 행정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우리가 행정구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반드시 행정구역이 지역은 아니다 이걸 좀 알아봐 주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균형발전을 얘기할 때 어느 단위의 균형발전이 중요한가 이거 굉장히 고민입니다 우리가 균형발전하자는 건데 그럼 균형의 기준이 어느 단위냐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봤습니다 맨 밑에 있는 글씨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을 예를 든다면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시죠? 지금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서울에서 강남이 강북 지역보다 대체로 잘 삽니다 그러면 서울에서는 강남, 강북 균형발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강남인데 영등포나 강서구도 강남이냐 거기도 강의 남쪽에 있긴 하지만 한강의 남쪽에 있긴 하지만 보통 우리가 또 일반적인 인식은 거기는 또 강남이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은 아주 좁게는 강남구 그 다음 강남서초구 아니면 강남서초 송파구 그리고 관악구는 뭐냐 강남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강의 남쪽에 있으니까 뭐 이러면 도대체 우리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할 때 어디를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군 단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 균형발전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시군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250개 정도가 있는데 수원처럼 100만이 넘는 데도 있고 울릉군처럼 1만 명이 안 되는 데도 있는데 그러면 이 수원과 울릉의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도 있고요 17개 시도를 가지고 막 균형발전하겠다고 할 때 제 고향이 아까 강원도라 그랬는데 강릉 쪽입니다 그럼 이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또 불균형이 있거든요 그럼 영동지방과 영서지방 같은 또 제가 오랫동안 충청남도에서 일을 했는데 충청남도 계신 분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내에 천안, 아산처럼 북쪽은 잘 살고요 금산이나 부여, 서천, 남쪽은 못 살거든요 그럼 이제 충청남도는 내부에 또 불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부의 불균형을 고려해야 되느냐 아니면 충청남도와 수도권을 또 고민해야 되느냐 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 O 플러스 광역경제권의 균형을 하자는 또 사람들이 한동안 많았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호남 지역 같으면 아마 전북에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광주, 전남이랑 얽히기 싫다 그러셔요 그래서 호남 전체가 이렇게 광역경제권으로 가면 전북은 전남이랑 같이 하지 않겠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세요 그러면 그게 결국은 호남이라는 걸 하나의 지역으로 하기가 애매하다는 거죠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균형의 단위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안성은 수도권에 있지만 수도권 바깥에 있는 천안하산보다 못 산다는 불만이 생기고요 경기의 북부에 있는 연천이나 이런 지역은 우린 경기도지만 춘천보다도 못 산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역을 정리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 균형 발전도 도대체 어느 지역과 어느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인가가 굉장히 고민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아주 다 이해하셨을 텐데 내가 경남 진주에 사는 사람이다 진주는 서부 경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경남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동부 경남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경상남도 내에서는 서부 경남이 동부 경남에 비해서 낙후되어 있다 이런 불만이 있기 때문에 불균형을 해소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상남도 차원에서 보면 부산하고 경상남도가 또 비교가 되는 거예요 경상남도가 부산에 비해서 너무 좀 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부산 경남을 합쳐서 부울경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서 이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책의 우선순위가 일단 부울경 지역과 수도권을 균형을 하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부산과 경남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아니면 동부 경남과 서부 경남을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냐 아니면 다 중요하냐 모든 균형을 다 맞춰야 되는 거냐 그럼 국가는 혹은 민주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민주당 지역위원은 도대체 어느 단위의 균형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막연히 균형 발전을 하자 그러면 어떨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맞추는 데 주력하는 정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서부 경남과 동부 경남을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는 데도 있고 또 서부 경남 내에서도 진주와 합천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합천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주처럼만 돼도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대체 어느 단위의 지역 간 균형이 중요한가를 항상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역 불균형이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제가 쭉 한번 적어봤어요 도시와 농촌이 문제가 되죠 도시 잘 살고 농촌 못 사는 도시농촌 그 다음에 특히 도시 중에서도 대도시와 중소도시 그리고 농사노촌 대도시와 중소도시도 지금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서울과 나머지가 중요하다 서울이냐 아니면 나머지 전체 어떤 사람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런데 수도권도 자세히 보니까 강원도 원주나 강원도 춘천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세종시 이런 데는 말만 충청도지 사실은 수도권하고 같더라 그러면 충청 강원은 다 수도권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은 영혼함이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세히 보니까 행정구역으로 보지 말고 라인 즉 축으로 보면 경부축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축이 발달하지 못하더라 우리나라의 모든 인구와 산업의 80%가 다 경부축에 모여 있더라 그럼 결국 중요한 건 경부축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결국 영혼함의 문제다 영남이 패권주의고 호남이 지금 소외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 도시 안에 들어가 보면 신시가지와 구시가지가 신시가지만 너무 잘 살고 이제 구시가지가 지금 너무 낙후되어 있다 원도심이나 도시 재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도대체 뭐가 문제냐 뭐 여기 따라서 정책들도 다 달라질 거고 관심들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민주당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위의 지역 불균형이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말을 지금 안 하시지만 마음속으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진짜 중요한 건 도대체 뭐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십시오 자 법을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지역균형발전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지역균형발전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법에 의하면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대상 지역이 있습니다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인구감소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균형발전 특별법 말고 다양한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있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차이가 뭐냐 이것은 참여정부, 노무현정부 때 만들어진 개념이 국가균형발전인데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균형발전을 전국가적인 의제로 삼았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이다 이게 이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균형발전을 국가적 아젠다로 잡았다 이래서 국가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고민 정부가 어디까지 책임져야 되는가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국가균형발전 포기하고 시장에 맡기자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가균형발전은 과연 정부가 해야 될 일이냐 정당이 해야 될 일이냐 이런 고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부가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고민인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에는 균형발전은 국가가 해야 되는 의무라고 우리나라 헌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균형발전은 국가가 할 일입니다 자 123조 보겠습니다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헌법에 즉 국가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역이 주도한다는 건 또 뭐냐 국가가 있는데 지역이 주도한다는 것은 좀 헷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역대 정부가 지역이 주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역이란 말이 굉장히 의미가 복잡하다고 자 그러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라는 얘긴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하자는 얘긴가 이것도 좀 헷갈리고요 지방정부 즉 지방자치단체가 하자는 얘긴가 뭐 이런 것도 좀 헷갈리고 이게 잘 될까 이런 또 의문도 있고요 균형발전을 과연 지역이 주도해야 돼 이런 고민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만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가 우리나라만 그런가 그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역 간 균형발전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나라도 국민국가의 통합성을 위해서 불균형 해소 정책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또 지역마다 정치적 성향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 선거할 때 보면 지역마다 색깔이 다르죠 선거 결과 이것도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영국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계속 민주당만 지지하는 지역 공화당만 지지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또 캐스팅 보트 지역도 있고요 전 세계 어디나 다 특정 정당만 계속 지지하는 그런 데가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데도 있고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비슷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데는 분리독립을 주장하는 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스코틀랜드라는 데 스페인이라는 데 벨기에 같은 나라도 내부적으로 조그만 나라인데 벨기에는 내부적으로 두 지역이 지금 으르렁대면서 분리독립이나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런 데가 있고요 이탈리아도 한 나라 같지만 사실은 지금 분리독립 정당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도 잘 사는 지역과 못 사는 지역 간의 격차 때문에 잘 사는 지역에서는 우리끼리 살자고 하고 분리독립해서 우리끼리 살자는 주의가 굉장히 팽배하는 곳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고요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이제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앙정부가 더 열심히 하는 그런 데들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나라는 어느 나라 같습니까? 이게 체코, 슬로바키아라는 나라인데요 원래 한 나라였다가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쪼개져서 이렇게 분리가 됐죠 뭐 수단이라는 나라도 남수단과 북수단이 이렇게 쪼개지고 이게 지역 간 갈등이 심해지면 이렇게 나라가 분리독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 간 갈등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괜찮은 편이다 이 정도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한 나라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나라도 비슷한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유고슬라비아라는 한 나라였는데 지금 무려 7나라로 쪼개져 있습니다 다 갈라지는 이런 경향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자, 뭐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많고요 그래서 유럽연합 전체의 통합을 위한 제약정책들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자,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현황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다? 굉장히 다들 잘 아시고요 모든 지역 간 불균형을 제가 다 다룰 수가 없으니까 오늘은 크게 수도권과 비수도권 여기만 제가 한번 좀 크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역 불균형 과연 심각한 문제인가 아닌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나라도 비슷한 문제를 앓고 있지만 우리나라 심각하다 어느 단위의 지역 불균형이 문제인가 여러 단위가 문제지만 저는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지금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인 무엇인가 이제 얘기해 가겠습니다 해결 방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정부 할 일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 아시죠? 2022년 이후 수도권 인구가 50% 넘었다는 거 앞으로도 계속 집중할 거라는 거 다 아시죠? 자, 이거 뭐 인공위성으로 지금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이제 모든 지표들이 다 서울 중심으로 몰려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출산율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지금 0.78 세계 최하입니다 인구 위기죠 지금 우리 2020년부터 자연 감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도권으로 인구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20대가 몰리고 있습니다 청년들 20대 자, 왜 몰리냐? 세 가지입니다 직업, 교육, 주택 자, 직업, 교육, 주택 근데 주택은 이제 집이 없어서 혹은 집을 사러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택을 뺀다면은 몰리는 이유는 직업과 교육인데요 여기 보시면 64 압도적으로 직업 때문에 수도권으로 20대가 몰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괜찮은 일자리가 최근 수도권에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기흥 라인이니 판교 라인이니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에는 제조업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어요 제조업이 보통 제조업은 그동안 영남 지역에 많았는데 최근에 제조업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도권 생활이 그렇게 편리하지는 않죠 수도권으로 사람은 몰리는데 굉장히 고달픕니다 일단 집값이 비싸요 뭐 다 이해가 되시죠? 집값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또 통근 통학 시간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달프죠 수도권 생활이 자, 일자리는 수도권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가는데 집이 부족하고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결론은 저출산입니다 수도권의 잡개 출산율은 0.59 서울은 0.59 보시면 인구 많은 순으로 출산율이 낮아요 서울, 부산, 인천, 대구 순이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많고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다 이 얘기는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 애를 잘 안 낳게 된다 즉 대한민국의 저출산의 모든 문제도 지역 불균형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높은 세종의 출산율이 1.12, 서울 0.59 세종을 제외하면 우리가 흔히 낙후 지역일수록 출산율이 높아요 세종을 제외하면 전남 0.97, 강원 0.97, 경북 0.93, 제주 0.92 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 서울 0.59, 부산, 인천, 대구 자, 우리가 잘 살려고 대도시로 가는데 대도시로 가서 애를 안 낳는다 굉장히 좀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잘 살려고 대도시로 떠나가는데 실제로 거기 가서는 살기가 힘들어서 애를 낳기가 힘들다는 거죠 굉장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큰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지역균형발전 문제 때문에 생긴 저출산이 꽤 있다 예를 들면 학계 출산율 전국 평균은 대한민국 전체가 저출산의 문제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역별로 출산율이 이렇게 차이 나는 문제는 불균형, 지역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 동남권 지역은 지금 굉장히 큰일이죠 최근 동남권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특히 동남권에서 이거 들으시는 분들 한번 좀 읽어보셔요 중공업 가족의 유토피아라는 책도 있고 뭐 쇳밥일지라는 책도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은 아, 떠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떠나는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좀 할 수가 있고요 정부가 뭐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별로 효과가 그렇게 있지 않다 일본도 우리보다 한 20년 전부터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지방소멸론이라고 있죠 인구 감소로 지역이 소멸한다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도 이런 책들이 전파돼가지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걸 뺏겼죠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 재정 지원에 나섰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대학도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호남 대학이 미달되고 뭐 벚꽃 피는 순서로 망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벚꽃 피는 순서로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는 남쪽부터 대학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서울 약대, 뭐 서울법대, 뭐 서울 상대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망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수도권 집중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결국은 이제 권력이나 기회가 이제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큰일입니다 특히 이제 핵심은 제가 볼 때 이거라고 생각한다 민간 권력 대기업 본사가 다 서울에 있다 우리나라의 좋은 회사들이 다 서울에 있다 특히 공장은 지방에 있지만 본사가 다, 의사결정이 다 서울에 있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 제3의 도시 대구에 큰 대기업의 본사가 없습니다 부산에 있던 옛날 국제그룹 해체됐죠 대구에 있던 옛날 우방이나 이런 회사들 다 서울로 본사를 옮겼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결정을 가진 민간 대기업은 다 서울에 있게 되고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생각이 될 텐데 역대 정부가 뭐 했냐 뭐 다 아시는 거 아주 짧게 보겠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제일 열심히 했어요 노무현 정부만큼 균형발전에 열심히 한 정부는 없습니다 아마 가장 모범적으로 했고 노무현 정부 하듯이 계속 했었으면 아마 문제가 상당히 해소됐을 거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노무현 정부가 끝나자마자 10년간 보수 정권을 잡으면서 이게 다 굉장히 많이 좀 무너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균형발전에 정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죠 그래서 정말 획기적인 걸 많이 했습니다 세종시, 뭐 다 아시겠죠? 세종시 만들었고요 각 지역의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혁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또 기업도시라는 것도 만들었고 현재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스템을 다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종 균형발전 제도들을 다 만들었고요 예산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을 함께 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분권 따로 균형발전 따로 이렇게 했다 이 말씀 드리고 뭐 굉장히 많은 일을 했죠 굉장히 많은 일을 했는데 아쉬운 것은 수도까지 옮기려고 했어요 수도까지 옮기려고 했는데 이 수도를 옮기는 데는 실패했다는 거 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헌재에서 위헌이란 판결을 받았죠 그래서 수도를 못 옮겼다는 거 뭐 이명박 정부도 뭐 했지만 별로 볼 게 없고요 대신 5플러시 광역경제권이라는 거 박근혜 정부 기억이 아마 별로 안 나실 겁니다 별로 한 거 없는데 재말운동을 계승하는 뭐 이런 거 조금 했고요 문재인 정부는 굉장히 사람들이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를 계승했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만큼 하진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코로나가 왔고 뭐 이러면서 많은 일을 못했고 대신 이제 초광역이라고 해서 시도 예를 들면 영남 같으면 부울경을 또 대구경북이면 대구경북을 합치는 이런 초광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고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했는데 아쉽게도 그렇게 국민들에게 노무현 정부만큼의 체감하는 성과는 잊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에는 대북 북한하고의 관계에 너무 좀 치우쳤고 그러다가 이 균형발전을 조금 후순위로 뒀고 후밤구에는 코로나 대응을 하느라고 사실은 이 균형발전 정책을 제대로 펴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지역에서는 불만도 많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선거에서 진 것도 사실 어떻게 균형발전이 너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도 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거고요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지방주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약속 20일이 진정한 지역주도를 하겠다 근데 지역주도를 안 하겠다고 한 정권은 없었어요 역대 정부가 다 지역주도를 하겠다고 했지만 별로 그렇게 지역주도를 하진 못했고 윤석열 정부는 지역주도를 하겠다고 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지방분권 플러스 균형발전 합판 통합지방시대위원회를 지금 만들어서 며칠 전에 7월 10일 날 한 3일 됐네요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고민인데요 이제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있을 거예요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저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도 많을 텐데 일단 제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참 많은 걸 했죠 수도권 규제도 해봤고 도로, 철도, 항만, 공항, SOC도 건설했고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도 만들었고 공공기관도 이전했고 이명박 정부 때 광역경제권이라는 걸 해봤고요 심지어 이명박 정부는 4대강을 균형발전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대강 하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4대강 한다는 얘기까지 했을 때요 그런데 역대 정부가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과연 효과가 있었냐 저는 효과가 아주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집중을 일으키는 그 큰 힘하고 우리가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서 얻은 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수도권 집중의 힘을 거스르지 못했다 그래서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어느 정도 힘을 받긴 했지만 수도권 집중의 힘을 상쇄시키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역대 정부 균형발전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일단 목표가 모호했다 균형발전 하자면서 너무 백화점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목표가 지금 좀 모호했고 지방에 관심 없이 중앙직권적으로 했다는 것 부처별로 갖기 했다 그 다음에 민간이 좀 참여하는데 실패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균형발전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당의 선거 공약이에요 길이 뚫린다, 물길이 열린다, 땅값이 오른다 이게 이제 선거 공약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치를 때 보통 이렇게 칠입니다 길이 뚫린다, 땅값이 오른다 그래서 나를 찍어라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셔요 이런 공약들을 이게 이제 모호당의 공약인데 이게 땅값을 올리는 게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땅값이 올라가면 또 여러 가지 또 이게 균형발전에 굉장히 부작용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런데 땅값이 올라가는 게 이게 균형발전이냐 이런 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패한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강원도에서 했던 건데 알펜시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개발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말아먹은 거죠 1조 원 정도 자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았는데 우리가 땅값을 올려놓은 게 과연 성공한 거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사업을 했는데 이게 사업에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굉장히 많은 균형발전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과연 성공할 것이냐 이것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 거냐 이런 또 고민들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데 뭐 제가 글로는 이렇게 써봤고요 또 시대가 바뀐 것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제 옛날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럼 어떤 시대냐 일단 인구가 줄어들어요 이건 뭐 명확하죠 인구가 앞으로 줄 거라는 거 자 그럼 인구가 주는 시대의 균형발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저출산 시대의 균형발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고민이고요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온실가스를 자 그럼 과거와 같이 막 석탄화력발전소를 가지고 지역발전하자 이래서는 안 되겠죠 옛날 충청남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구가 늘었는데 이제 이건 석탄화력발전이나 온실가스 배출을 통한 발전도 좀 위험합니다 이제는 어떻게 푹 한꺼번에 가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탄소중립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게 또 굉장히 큰 고민이죠 탄소중립과 균형발전이 이제 병립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게 분명해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럼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AI 시대 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들도 있고요 이게 특히 제조업 고용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뭐 이래가지고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막 국내 직원들을 뽑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일자리 없이 이게 어떻게 균형발전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생각은 막연히 균형발전하는 거에 동의하지 말고 도대체 어떤 균형발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이제 좀 얘기하자 그리고 일일이 좀 꼼꼼히 좀 한번 따져보자 그리고 목표를 좀 분명히 해보자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결국은 누구나 알지만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결국은 핵심이다 그리고 아까 수도권에 가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이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괜찮은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어떻게 지역에서 그것도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겠느냐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한번 여기 강원도에 있고 충청도에 있으면서 이제 젊은 대학생들 만나고 20대 취업준비생들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정규직이고 우리나라 평균 연봉 정도 받으면 굳이 수도권 안 가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이에요 정규직이고 우리나라 평균 연봉 정도 받으면 굳이 수도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일단 정규직이어야 돼요 그리고 평균 연봉은 받아야 돼요 그게 2021년에 우리나라에 약 월소득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안정된 보장을 받을 수만 있으면 굳이 서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 그러면 지방에서 이 정도 일자리를 만들면 되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 정도 일자리를 과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인데 쉽지 않죠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 때 광주에서 한번 해봤죠 광주형 일자리라고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정도 월급을 받고 정규직이에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투자를 했어요 다 해외에서만 사업을 하다가 이런 광주형 일자리 사업들이 전국에서 만들어지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제가 충청남도 금산이라는 데도 있어 봤는데 잘 모르시죠 그런데 금산하면 인삼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인삼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은 연봉 연애 한 1억 웬만하면 5천만 원 이상 벌고 계셔요 그런데 수입이 그렇게 많은데도 자식들은 이걸 안 시키려고 그러셔요 자식들한테는 본인은 한 5천만 원 버시는데 우리 애들은 이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 그런 일자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즉 본인은 꽤 버는데 우리 애가 그 일을 하면 안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 보내시거든요 그런데 그럼 왜 그 일을 하면 안 되냐 수익도 괜찮은데 알아주지 않아요 남들이 수익은 나쁘지 않은데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자꾸 대기업에 보내거나 이런 데 보내는 그런 일자리들이 지방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선호하지 않지만 꽤 괜찮은 일자리들을 좀 찾아보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원을 해주고 이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준다면 꽤 시군 단위에서도 괜찮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청년들이 중소도시 살기도 또 싫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주 환경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면이 있고요 문화적인 요소들도 또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 중에서도 좀 이렇게 첨단이면 좋은데요 이제 비수도권에서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걸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 거죠 부산에 판교를 만들 수 있느냐 대구에 판교를 만들 수 있느냐 광주에 판교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것만 만들 수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내는 중소벤처기업이 지방에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건 사업이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구당에서 지역에서 괜찮은 일자리 벤처기업들을 육성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의 수건 과제가 뭐예요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이잖아요 그리고 균형발전이잖아요 그리고 저출산이잖아요 괜찮은 중소벤처기업들이 지방에서 만들어진다면 굳이 수도권에 안 가도 되고 주택값 안 돼서 애 둘 셋 나면서 살 수가 있죠 자 이게 그럼 불가능한 일이냐 저는 적어도 제가 살던 지역에서는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살던 데가 충청도였는데 세종, 대전 그쪽이었는데 금산 여기 보면 요새 대덕 연구단지에 괜찮은 벤처기업들이 막 자생적으로 생겨나고 있어요 문제는 중앙정부가 관심이 없어 그렇지 자생적으로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었어요 아 이게 된다 예를 들면 광주의 또 광주과학기술원이라든가 울산의 울산과기원 이런 데서 굉장히 세계적인 연구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심이 없어 그렇지 관심을 가지면 굳이 안 될 건 아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교육 문제 대학 때문에 수도권 가잖아요 그렇죠? 대학 때문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문에 대도시 갑니다 자 그러면 시군 입장에서는 중고등학교 때문에 굳이 대도시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 대학 때문에 굳이 서울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그럼 요 문제를 한번 좀 고민해 보셔야 되죠 이 부분은 박정희 시대 때부터 퇴화했어요 사실 박정희 시대 때 부산대나 경북 때 굉장히 좋은 대학이었거든요 지금 부산대나 경북 때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좋은 일자리가 있어도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지역 강원도에서 교사면 굉장히 좋은 직업인데 강원도 요새 교사가 재미가 없다고 수도권 가서 다시 임용고시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강원도는 교사가 좋은 직장이긴 하지만 오래 안 있는 거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일자리 플러스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정주환경이다 즐거운 정주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재미있어야 된다 그런데 재미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저보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건데 어쨌든 청년들 눈높이에 맞추는 재미를 만들어야 됩니다 50대, 60대의 재미하고 20, 30대의 재미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60대, 70대가 재미있는 건 20, 30대는 재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재미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가 안 한 게 아니에요 홍보가 덜 때 그렇지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정책 공부가 덜 됐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한번 시도해 볼 만합니다 집을 지어주면서 거기서 일자리를 같이 이렇게 결합시키는 다양한 정책들이 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전히 균형발전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지역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균형발전의 대상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는 꼭 한번 좀 고민을 해야지만 지역구민들의 정서에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 고향이 강릉이라 그랬죠 강릉 사람들은 춘천하고 원주하고 비교하는 걸 굉장히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강릉이 춘천보다도 못하단 말이야? 뭐 이러면은 어쨌든 춘천보단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나름대로 경쟁의식이 생기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강릉 사람들이 서울만큼 살겠다는 생각은 적어도 안 하거든요 적어도 춘천 정도는 돼야 되겠다 원주보단 잘 살아야겠다 그러면 거기서에 이제 나름대로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지역이 어디인지가 이게 좀 감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가장 그 지역 사람들의 민감한 지역 정서에 맞출 수 있는 그런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시도 간에 시도 내에 동네와 동네 간에도 우리가 챙겨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런데 동네와 동네 챙길 것과 국가 차원에서 챙길 것들은 수준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고 똑같은 것을 획일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동네에서 해야 될 일 그다음에 우리가 큰 스케일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출 일은 서로 다르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시 다양한 정책들을 연기해야 되겠죠 특히 균형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하는 정책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균형발전이란 말을 안 하고 하다가 굉장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국방정책인데요 국방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지역이 낙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균형발전정책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이런 국방부 정책도 지역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도체 육성전략 이거는 반도체 전략이니까 우리가 산업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산업정책이지만 그 효과는 100% 국가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전략은 비수도권에 굉장히 재앙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가 또다시 반도체 산업 때문에 수도권에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당장 비수도권 대학에서 이렇게 하고 부산일보 같은 데 보셔요 지역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떤 분은 에너지 쪽으로 보면 수도권에 에너지 집중적인 이런 것들을 돕는 건 큰일이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나중에 반도체 산업이 친환경 재생에너지가 아닐 때 나중에 공장이 문을 닫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들도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참여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제 하나도 고민해야 될 게 그럼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같이 가면 안 되냐 같이 가야 되냐 반대냐 하는데 우리 마강래 교수님 같은 분은 지방분권하고 균형발전 함께 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균형발전하다 보면 지방분권보다는 좀 중앙이 나서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역 주도로 균형발전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강래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자치분권을 제대로 한 바탕에서 균형발전을 하는 게 맞다 그래야지만 훨씬 더 책임을 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중앙정부가 할 일과 지방정부가 할 일은 또 구분을 해야 되고 중앙정부가 할 일은 여전히 또 지방정부가 할 일은 또 여전히 서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각 부처마다 이런 강론적인 지방분권 사업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은 굉장히 많다 다 설명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할 일들 굉장히 많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실천을 해야 되고요 실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가 좀 썼습니다 특히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 제가 제안을 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장 주체들의 역량 강화 아마 우리 당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현장 주체들이 지금 여기 각 지역의 우리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는 정책 전문가 양성 과정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 현장의 가장 핵심 주체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유가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앙당이나 중앙정부가 이 지역의 실정을 잘 모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느 지역에서 뭐가 제일 문제고 제일 이슈고 도대체 일이 안 풀리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고 있다면 이 지역 현장에서 결국은 이렇게 일을 할 사람들을 꾸준히 육성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 현장 주체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게 가장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님 말씀인데 공자님 말씀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즉 현장에 계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즐겁고 재밌고 여기서 사는 게 재밌어야지만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옵니다 나부터 살기 힘들고 서울 가고 싶다 이렇게 되면 누구를 서울로 안 보내고 누가 지역에 남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 우리 노자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사는 게 제가 볼 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당면한 문제부터 풀어나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 균형발전 문제를 푸는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꼭 균형발전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정리는 했는데 정리한 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런 얘기 했었죠 제 고향이 강릉인데 강릉이 신사임당 오죽호는 있었지 커피하고 관계가 없었다 커피의 도시가 된 게 겨우 10년 남짓입니다 10년 남짓 동안 그럼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강릉이 커피의 도시가 됐냐 아무도 예측을 못했어요 사람 두 사람 있었어요 두 사람 하나는 큰 커피 공장을 만든 테라로사라고 하는 커피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테라로사 사장님이 고향이 강릉 사람이에요 테라로사라는 기업을 키운 사람이 강릉에서 커피를 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서울에서 커피 하시던 박이추 선생이라고 보헤미안이라는 커피를 하던 장인이 강릉에 내려오셨어요 그 두 사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강릉이 커피의 고장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발전의 동력을 만드는 것들이 굉장히 그렇게 우연적인 일로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우연적인 일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좀 미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럼 미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지역을 떠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지역의 흥망성쇄가 결정된다고 보고 결국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유능한 인재들을 그 지역이 포용하고 붙잡을 수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우려되는 부분들은 젊은 유능한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모이고 있는 게 지역 침체의 가장 핵심이 아닌가 그럼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와 교육, 정주, 환경 기준으로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너무 또 말이 길어져가지고 지루하게 여러분들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